자, 오늘은 우리 반장을 뽑아볼 거예요. 자, 와서 공약 한 번 말해봐. 제가 반장이 된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IS를 선발하겠습니다. 저를 뽑아주세요. 그리고 집도 사드리겠습니다. 반장! 제가 반장이 된다면 바늘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나 하기 싫은데 왜 추천을... 저, 나 뽑지 마. 나 안 할 거야. 나 진짜 싫어. 하는 거 진짜 싫어. 자, 저기 혹시 우리 이번 연도 과대할 사람... 과대가 뭔데요? 너가 하면 되겠네. 아니, 과대가 뭔데요? 너야. 네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